마시지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협력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더군다나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큰 보상을 내십니다 사도님 시절에 마시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죽고 난 뒤에 사도님께서 손수 그 여자 장례에 모여도 했다. 장례식 무덤에 가서 가지고 이렇게 예의를 다 갖추고 이렇게 해줬다. 아멘